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봄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다시 돌아왔어요. 2부도 즐겁게 즐기시라고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릴게요. 전화 023153에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기로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그렇기 때문에 무료로 우리가 스타분들의 단체 채팅방 그리고 개인 채팅방 마련해 두고 있죠. 개인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원하시는 스타분들의 톡방을 골라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찾아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2시간 동안 소통하실 수 있는 단체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별톡방 6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무료로 종목 신청 가능하고요. 어떤 이야기든지 어떤 질문이든지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지금 시간이 8시 5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 별똑방 상황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와주신 것 같은데요. 보겠습니다. 우리 개털님께서 처음 뵙겠습니다. 개털님은 제주 반도체를 남겨주셨었고요. 다람쥐 씨는 빨리 상담 안 해준다고 현기증 난다고 짤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마지막 상담 다람쥐 씨님의 상담 도와드렸어요. 내일도 꼭 찾아와주시기 바라겠고요. 들국화님께서 센스 있게 민재님 이쁘시네요 4를 남겨주셨어요. 2부에도 계속해서 5, 6, 7, 8, 9, 10까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티슈즈 남겨주셨고요. 우리 맥스스타님께서도 별똑방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해서 전략을 세워주고 있는데요. 별똑방 이용하신다면은 저와 그리고 또 우리 스타분들과 함께 실시간 소통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우리 구름님께서 토끼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토끼 머리띠니까 계속해서 토끼 같도록 열심히 껑충껑충 뛰면서 여러분들의 수익 낼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상담과 함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들 알려드렸는데요. 월요일인 오늘은 G3 종목회담이 준비가 돼 있는 날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종목 추천 계속해서 나가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보시기 바라겠고요.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할게요.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증권시장에서 그날의 마지막에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형성된 시세를 일컫는 말은 무엇일까요? 1번 시가, 2번 호가, 3번 종가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 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힌트 드릴게요. 마지막에 거래가 종료되면서 시세를 내는 상황입니다. 종료됐을 때 형성된 시세를 일컫는 말은 어떤 걸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 2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 선물 드릴게요. 지금 바로 쥐쥐의 종목회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손실계좌 복구 전문 옐로우특 공략으로 당신의 죽은 계좌도 살려낼 리나스타입니다. 테마주와 우량주로 시장을 압도하는 적토마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G3 종목회담의 김보스타입니다. 네, 오늘 또 참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많은 시장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결정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이슈는 뭐냐면 시장이 안 올랐다는 거죠. 안 올랐다는 겁니다. 물전쟁 좀 끝나가나 했더니 또다시 이제 이번 주가 원래 2천억 달러 관세 부과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놓이지는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았고요. 다만 중국 증시가 좀 막판에 좀 올라왔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홍콩 증시가 좀 안 좋았죠.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전세계 증시가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오늘 뭐 이렇게 뭐 그렇다고 해서 약부합 수준보다 약간 좀 더 많은 하락?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오늘 우리 시장에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이 좀 나아죠. 경협주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경협주 관련한 내용을 또 우리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리나스타님하고 족동아스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족동아스타님. 지난주 한 주 동안 어떻게 방 리딩이나 뭐 어떻게 하셨는지랑 수익률 뭐 현황 뭐 어떠신가요? 여전히 좋나요? 어, 일단 여전히 좋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처음으로 또 새로운 방을 이제 꾸려가지고 투샤분들이랑 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데 어, 일단은 종목을 신규로 많이 들어가진 않고요. 정확히 포인트를 좀 잡아서 시왕대로 지금 움직임을 좀 꾸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궁금하시면 한 번 들어와 봐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알려주시고 궁금증은 안 되시고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오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리나스타님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김보은 신사님께서 네. 오늘 장이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저희 방은 전혀 못 느끼겠네요, 그걸? 네, 저희 방은 아주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잘 안 좋았으면 못 느끼다. 기분 좋게 또 오늘 하루를 마감을 했고요. 또 오늘도 이렇게 또 열심히 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는 리나스타님 방, 제가 사실 몰래 염탐하거든요. 화기해 하더라고요. 세상에 난 너무 화기해 해서 좀 부럽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보다 나쁘진 않는데요. 나쁘진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종목을 많이 잃어버렸고요. 대단하십니다. 일단 뭐 제가 한 종목 봤어요. 오스코테. 오스코테 걱정했더라고요.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재밌게 꾸려봤는데요. 일단 오늘 시장 이슈를 한번 우리가 안 짓고 넘어갈 수 없는 이슈가 하나 생겨가지고 시장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이슈입니다. 자, 시장 이슈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금 5일날 대북특사단이 파견이 되죠. 그 얘기와 동시에 함께 갑자기 화폐개혁 얘기가 나왔어요. 남북 통일이 되려면 남북 통일이 되거나 경협을 하려면 결국 화폐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금융기관의 연구동문이 하나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지금 화폐개혁 관련주가 푹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 이 화폐개혁 과연 가능한지 북한은 우리나라도 결국 화폐개혁에서 좀 통일로 맞춰보자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화폐개혁 가능한지와 이거와 관련주들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만 할 거고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이 종목 뭐 추천은 안 드리지만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족통화스타님 화폐개혁 오늘 하댔어요. 경협주주 사실상 경협주 중에 평소에 경협주라고 하지 않았던 종목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경협주 몇 개 가긴 했는데 기존 경협주 가긴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하고 관련주까지 해가지고 맨달실때 제 얼굴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제 페이퍼를 코닝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온 자료를 자꾸 일금일금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좀 전에 논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그 한 선임연구원이 이주해 논단? 그러니까 신문에서 보면 사설 같은 의견을 좀 피력한 건데 그렇게 길지는 않았거든요. 한 7장짜리 정도였는데 한 3가지 교육을 해야 된다. 화폐랑 사람, 서비스 재화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화폐가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실 남북경협주는 그나물의 그 밥 사실 5일날 방북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세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았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남북경협주들은 그렇게 강한 움직임은 아니었거든요. 예전만큼.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일부 이제 ATM기, 그러니까 CD기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잘 모르겠습니다. 화폐를 정말로 그렇게 급격하게 개혁을 해서 바로 당장 ATM기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위 시장이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다라면 어떻게 보면 재밌는 그런 시장이라는 게 그 관련된 이슈로 만약에 화폐를 다른 거를 신종으로 만들면 그게 기존 ATM기에 안 들어갈 테니 당연히 ATM기를 다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러면 ATM기를 제작을 해서 세일제를 하거나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기업들이 좋을 것이다 라는 어마어마한 이프문들 영어로 치면 이프문이 한 3, 4개 정도 붙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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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고 실질적으로 일부 종목들 총업컴넷인가요? 총업컴넷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외에 핫네트나 로지시스, KCT, 프리엠스, 푸른기술, 한국전자금융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게 움직여가지고 예전에 친구 지금은 이직을 했는데 핫네트의 재무쪽에 오늘 시장에서 진짜 이게 움직이더라 너네 정말로 이걸 했었냐 다른 회사에 있으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현금 기업 설명으로 들어가 보면 CD기를 만들어가지고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는데 사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는 건 아니고 은행이랑 계약을 하고 그걸 다시 핫네트의 자회사인 로지시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현금을 입출금하는 실질적인 활동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길게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화폐 기업이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하루, 내일까지만 혹시나 정말로 운이 좋아서 오늘 장중에 들어가서 상한가에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또는 기존에 물려계시다가 이제 좀 수익권으로 올라오신 분들이라면 내일 장 초반에 이제 좀 거래 터지고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면 크게 기대하시기보다는 과거 경영주의 랠리처럼 그런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좀 차익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차익실현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는 네, 그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그거죠 사실 저도 약간 비슷한 의견인데 우리 리나스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과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우리 저토마스타님께서 시장 정방에 대한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환전시장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언젠가 이 남북경협주 이야기 계속 나오고 남북화해 이야기 계속 나올 때 언젠가는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좀 이른 시점에 나왔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냥 올랐고 마찬가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실현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DMT 관광교류사업마저도 3단계로 나눠서 또 세부적으로는 6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데 화폐 개혁 관련한 이야기는 사실 연구원의 입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나온 거고 정책적으로는 아직까지 이야기 된 바가 없기 때문에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너무 좀 앞서 나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 정책에서도 인프라 구축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뢰 구축 단계고 아직까지도 신뢰 구축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 개혁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좀 이른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독일 관련한 이야기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독일은 좀 어떻게 했을까 하고 궁금해서 봤더니 1990년에 지금 서독과 동독이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면서 아예 이 화폐도 1대1 가치를 두고 아예 통일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그냥 시장을 무시를 하고 정치적으로 통합을 해버렸더니 역시나 시장에서는 좀 부작용이 많이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때는 사실 서독과 동독이 따로 나누어져서 산업 부분에서 자기네들이 좀 어떻게 안정이 되어 있는 산업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독일의 한 대학의 경제연구소 교수 같은 경우에는 북한 경제는 아직 안정이 되어 있는지 공개적으로 보여 있는 바도 없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우리 수준과 맞춰졌을 때 남한과의 어떤 수준 부분에서도 좀 함께 같이 나아가야 이 부분은 얘기가 되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먼 얘기다라고 저도 좀 의견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코멘트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두 분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제가 좀 얘기 드리자면 제 의견도 좀 넣어서 얘기 드리자면 저는 굳이 화폐 개관할 필요가 있나 뭐 사실 뭐 이럴려고 이럴 때 쓰라고 가상화폐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가상화폐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가상화폐 만들어서 그냥 이용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거 진행하려면 한 세월입니다 한 세월이기 때문에 이 한 세월 동안 뭐 테스트 가상화폐 정도로 한번 해보고 그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럼 가상화폐 관련주가 이런 관련주냐? 라고 얘기하시면 오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살짝 살짝 포스링크가 갑자기 급등했어요 포스링크가 급등하길래 뭐야 이거 도대체 가상화폐로 다시 흐름이 옮겨가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가능성은 가상화폐 쪽에 열려있다 그리고 요즘에 가상화폐가 워낙에 시세가 안 좋았다가 이번에 ETF 미국에서 ETF 상장하려고 지금 막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 상장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가상화폐 다시 또 타격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고 하려면 한 세월이고 일단 결정적으로 우리나라 아직 가상화폐 관련 제도도 아직 다 만들었잖아요 아직도 도대체 공무원 뭐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든다고 한 지 몇 개월인데 지금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부작용 많은데 세월아 네월아만 하고 계셔가지고 계속 세월아 네월아 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행태를 봤을 때는 저한테는 한 세월 걸린다 아직 멀었다 저는 웬만하면 이런 종목 별로 그렇게 접근 안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체 우리 세 분 다 생각을 온도차는 있지만 그래도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수많은 공무원과의 적을 두시려고 하시는군요 대부분의 공무원은 열심히 일합니다 이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좀 바쁘신 것 같아요 이 일을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은 그런 데도 좀 많이 뽑지 제가 봤을 때는 정작 필요한 거 많이 안 뽑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관련주들도 우리 족토마스 따님 얘기해 주셨으니까 한번 내일 흐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G3 종목회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종목을 서로 가져와서 이 종목을 서로 토론을 통해서 종목을 편입하고 제외하고 하는데 이 편입하고 제외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익률 어떤지 한번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이거 진작 봤어야 되는데 수익률 너무 좋아서 빨리 보고 싶었거든요 네 먼저 서지 시스템 아 서지 시스템 굉장히 좋네요 우리가 3만 1,300원에 매수해가지고 현재 7월 30일 우리 첫 회의 방송에 편입을 했죠 편입을 했는데 지금 수익률이 24.60% 우리가 저기에 한 칸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까지 해가지고 네 김보스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CJENM CJENM이 있는데 24만 8,500원 뭐 CJENM 뭐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흐름은 나쁘지 않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가가 현재 뭐 24만 8,200원이어가지고 수익률은 한 4%씩이네요 우리 적동화스타님이 추천하신 존목이고요 아 휠라코리아 휠라코리아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 휠라코리아가 장중에 트레이닝 스타 가격을 찍어버렸어요 찍어버려서 지금 수익실현 자동 수익실현이 되어버렸는데 수익률은 1등이네요 25.79%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우리 적동화스타님 네 고맙습니다 수익실현해서 정목이 휠라코리아가 자동 제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화ST 동화ST가 99,500원에 매수 편입해서 지금 현재 10만 2,500원을 기록하고 있네요 3% 수익률을 기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리미아스타님이 이제 가지고 오신 존목이고요 후성 아 제가 가져왔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네 안 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인데 아예 3%네요 네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에 편집했으니까 일주일 좀 더 보자 뭐 이런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이렇게 후성까지 해서 종목 현재 편입종목 한번 알아봤고요 우리 지수리 용목회담은요 룰이 이렇습니다 각자 자기 종목 가져와가지고 서로 토론을 통해서 두 명 이상이 동의하면 편입과 제의를 결정하고요 편입과 제의를 할 때는 매수가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길 평균가로 한다라는 부분 반드시 룰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한 5종목 그리고 3명이 모두 다 동의하면 6종목 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종목 많다고 종목 백화점 해봐야 뭐 좋진 않잖아요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운영한다는 거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유종목 수익률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이걸 뺄지 어떨지를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목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조토마스타님 네 보유종목 한번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필라코리아가 일단은 트레일링 스탑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4만원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종가상으로는 4만원 위쪽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이제 장중에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4만원을 합의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포트폴리오에서 수익실현을 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익실현할 때 1위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었으면 옆에 김범수사님이 얼마나 놀렸을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본인의 종목이 1위기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다음 주 오늘 편입하는 종목이 얼른 좋은 수익이 나와야 좀 재밌을 텐데 일단은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추가적으로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 충분히 다시 편입을 해봐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워낙 좀 좋기 때문에 탄탄하죠 탄탄하기 때문에 21선 보근에서는 다시 한번 뭐 가져올 예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CJ E&M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뭐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 일단 21선에 좀 걸쳐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다행히 연기금 수급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인 기관 수급은 약간 조금 차이 실현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나 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좀 지켜보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이 앞쪽에 8월 24일과 같은 그런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소폭이나마 스위치련을 하고 정리를 할까 하는데 뭐 이렇게 조금 이번 주에 또 한 주 정도는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우리 리나스타님 리뷰까지 리뷰한 전체를 한번 다 하고 그리고 한번 서로 의견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리나스타님 종목조목 리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 종목은 동화 ST이고요 동화 ST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됐을 때는 분명히 121선 위로 올라올 것이고 올라왔어요 그때부터 더 상승 네 그때부터 더 상승 추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 다행히도 120여 선 위로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또 여기서 힘을 받고 또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이 프로그램은 어울리지 않는 종목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저는 한 가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뭐가 안타까우냐면요 저희가 수익률이 되게 좋거든요 좋은데 코스닥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 대비 지수 대비 수익률이 아직도 그래도 이기고 있으려면 그렇게 많이 이기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보다는 물론 엄청 이기고 있어요 코스닥이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중소형 제약바이오가 급등하면서 코스닥이 올라와서 동화 ST로 과연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좀 있었어요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탄력적인 종목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동화 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또 일본 관련해서 또 협약을 맺었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항암 바이러스 시장이 또 개화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 ST 종목을 지금 장기적으로 또 투자를 하시고 그런 성향이신 분들은 충분히 가져가셔도 되고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해서 좀 사들이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또 추가적으로도 천천히 올라가지만 또 천천히지만 그래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역시 말씀대로 아 그럼 재회인가요? 네 제가 오늘 되게 아쉬워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면요 재회했는데 급등하면 제 탓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못 드렸는데 진짜 조만간 한번 터지긴 할 것 같습니다 네 터지긴 할 것 같은데 왜냐면 다 올라탔거든요 툭 건들면 툭 건들면 바로 지금 있네요 사실 그래서 한번 저는 근데 저는 좀 빠른 종목이 좀 낫지 않나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일단 뭐 제 리뷰까지 하고 한번 종목 전체에 얘기 한번 해보죠 네 그럼 이제 제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아 서진 시스템 이거 팔아도 되나요? 왜냐하면 팔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일단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왜냐하면 서진 시스템이 최근에 최근에 이제 5G 통신장비 관련해서 이 종목들 얘기가 나왔을 때 서진 시스템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유가 이제 삼선전자가 지금 어느 정도 좀 이 서진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파웨이 통신장비를 쓰지 않는 것 때문에 삼선전자가 수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기간 수급은 서진 시스템이 좀 줄었습니다 많이 많이 줄었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간 수급은 많이 줄었지만 저희가 트레일링 스탑을 3만 7천 2백원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뭐 잡아놓고 그냥 보면 된다 근데 시청자분 여기서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트레일링 스탑이 도대체 뭐냐 익절까? 수익에서 스탑을 하겠다라는 수익 스탑 가격이에요 그래서 3만 7천 2백원으로 수익 스탑을 저희가 잡아놓고 해놓으면 그냥 주장창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지금 원래는 우리 통신 3사 중에 LG유플러스가 하웨이를 완전히 돌아섰는데 지금 하웨이 LG유플러스가 문매를 맡고 있어요 중국 거를 쓰니 너네가 지금 중국 거 쓰냐 그래서 지금 KT랑 SK테레콤이 지금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왠지 같이 또 하웨이 거 쓰려고 했었거든요 원래는 아 그럼요 가격 차이가 있네요 그럼요 칩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술력도 좋아요 중국 정부의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저는 입장이 제가 써니 시스템을 추천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는 우리나라 보안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미 해군이 중국 하웨이 통신장비 쓰다가 해킹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린 저는 분명히 하고 싶고요 우리 통신사분들 반드시 좋은 선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요 일단 선입시스템이 그러면 좀 더 좋겠죠 선입시스템이 그래서 보유하겠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점으로 후성 후성이 있습니다 후성이 있는데 제가 후성이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전체가 좀 쉬었기 때문에 저는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제가 일주일만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일주일만 더 보고 전기차가 빠졌는데 갑자기 이번 주 방송 끝나고 갑자기 전기차 급등하면 또 뺐다가 또 후회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일주일만 더 보면 자리가 지금 이 평생 모아져 있는 자리라 이것도 톡 건들면 톡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서 후성 고점대비 기간 조정했고 이 평생 지금 전투지역에 있습니다 전투지역에 있어서 일주일만 더 확인해 보면 어떤가 이런 얘기도 하고요 인도 전기차 이슈는 아까 그 화폐개혁과 같은 일회성 이슈가 아닙니다 보조금 7배 상향하는 거면 어마어마한 상향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약간 중기적으로 한번 봐보자 라는 의미에서 보유하는 건 어떤가 저는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리뷰를 다섯 종목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 어 보트머스터님은 이 중에서 좀 어차피 휠라코리아는 빠지는 걸로 돼있고요 수액실험해서 뭐 종목 뺄 종목이 있을까요? 어 일단은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아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번주까지 동아에스티가 안 움직이면 저 종목은 제가 빼겠다라고 제가 빼는 건 아니지만 빼는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을 하겠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아에스티을 좀 제외를 하고 가보면 어떤가? 예 가보면 어떤가 의견이 그러시군요 사실 근데 후성이 저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후성을 뺐죠 아니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뭐냐면 한양인지 후성 안 가면 한양인지로 바꾸겠다 맞아요 한양인지에다 안 갔어요 왜 안 갔으니깐 아 지금 안 가는 종목들 찾아내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까지 방지권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얘기 좀 드리겠고요 초음부터 두 종목을 좋은 종목을 들고 오시면 안 되나요? 그거 좋더라고요 청닷 청닷 아 그러니깐요 지난주에 청닷러닝을 들어갔어야 돼 청닷러닝은 제가 아 진짜 제가 제외한 종목도 얘기를 안 할까봐 안 하려고 하다가 정확히 2만원 선 초반에서 매수를 했으면 오늘까지 한 15% 수익이 낫겠네요 청닷러닝이 약간 잘 갔더라고요 오늘 신고가입니다 네 더 갈 겁니다 제가 억지로 언급해드렸어요 더 갈 겁니다 그리고 이나스타님은 여기서 빼야 될 종목이 있을까요? 확실히 동아시티 빼는 겁니까? 네 빼고 제 종목으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약과요 만들어셨나요? 저도 제약과요 제약과요 있어야 돼요 종목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반드시 제 종목으로 교체를 하도록 지금 제약과요를 각각 다 들고 나오셨고 저도 사실 저도 제약과요 들고 나왔거든요 이러면 제약과요도 내일부터 꺾이나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는 이슈가 만발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가 얘기를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아시티가 만장인수로 빠지고 나머지는 그럼 홀딩하는 걸로 보유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전체 보유하고 동아시티를 내일 내일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티를 매도하는 걸로 해서 그럼 두 종목이 자리가 비네요 그럼 각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아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이 엔지캠 생명과입니다 김보스타 엔지캠 생명과 그리고 우리 족토머스타님이 종목 두 개 가지고 나오셨네요 RFHRC랑 메디톡스 아 메디톡스를 다시 재도전 아 네 그 다음에 우리 이나스타님 엘지노텍 아 랩지노믹스 아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다 빵빵한 제약과요 관련주 종목을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 먼저 우리 족토머스타님 한번 족토머스타님 한번 들어보죠 일단은 RFHRC 먼저 좀 보면요 음 5G가 서진이 있긴 하다만 일단 서진은 너무 많이 다리를 많이 걸쳐놨죠 네 할 말은 없습니다 뭐 서진이 다리를 잘 걸쳐놨는데 진짜 관리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주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신고가를 조만간 낼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5G에 좀 그... 핵심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장비 관련된 종목이 한 종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이제 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데 이게 이제 RFHRC... 아 차트가 거의 뭐... 좋은 차트죠? 딱 제가 좋아하는 차트 사실 사실 저 오늘 돌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돌파가 안 나와 주더라고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G3 종목회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좀 기다려주느냐 만약에 이거 돌파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은 돌파할 때마다 그래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한 3,4개월 횡보하다가 한 번 뚫어주면은 괜찮은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사실 1월달에도 한 4월달 5월 때까지 횡보하다가 돌파하고 나서는 거의 한 20% 이상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지금 5월달부터 한 9월달까지 박스권 만들고 있다가 여기서 돌파하면은 괜찮은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이게 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받냐면 5G가 고주파거든요 근데 고주파가 좋은데 단점은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짧아서 거리에서 통신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네 통신 장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리가 짧으면은 그 거리를 광역대를 넓혀주기 위해서 증폭기가 필요한데 그 증폭기 트랜지스터 증폭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국산화가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기술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 돼 가지고 상당히 좀 괜찮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단기적으로 좀 단기적인 움직임도 좀 괜찮고 중장인 움직임으로도 좀 내년까지 어쨌든 5G 관련된 이슈는 지속적으로 좀 나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뭐 충분히 좀 편입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이톡스도 같이 한번 해주시죠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애지개 종목이네 애지개 종목 아 그냥 예 하는 종목입니다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아 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인데 메이톡스는 사실 한 번도 안 맞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맞은 사람은 없다는 그 보톡스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포트플레이에서 재배를 했고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좋네요 네 수급이 돌아섰어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 쪽 종목인데 다행히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고 연기금 상업펀더 쪽에서는 이제 같이 들어오고 가장 좋은 건 개인들이 일단은 차이씨를 오늘 매도를 좀 했다라는 점인데 이게 그 중국발 모멘텀이 이제 그 잘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내년 4월달 5월달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우리나라 시장이 한 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중국이 한 오천억 원 정도가 된다 근데 이게 고점 그 기대감으로 85만 9,800원까지 찍었다가 이게 수출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진짜 단기간에 한 거의 한 30% 정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내려왔을 때 진짜 이쪽으로 수급이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이 조금 저는 쉴 수도 있다 두 분 가져온 종목들이 쉴 때 쉴 때 이 종목은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기간을 보면 아시겠지만 메리톡스 밀릴 때가 딱 갈 때예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충분히 좀 괜찮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두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리톡스하고 RFHIC를 한번 들어봤고요 우리 리나스타님이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첫 번째로 LG 이노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LG 이노텍 근데 오늘 신한금융투자증권이랑 그 다음에 또 어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오면서 사실 좀 노출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지금 좀 시점에서는 딱 매수 적긴 것 같아서 한번 더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LG 이노텍 모르는 신은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첫 번째로 3D 센싱 모듈 관련을 해서 좀 주목을 받는 시점이 됐어요 그래서 뭐 얼굴 인식이라든가 동공 인식이라든가 카메라와 관련한 이야기고 또 아무래도 증강현실 기술은 개발 핵심 요소로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도 좀 길게 봤을 때도 당연히 뭐 이 부분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트리플 카메라 채택도 지금 좀 수요가 많이 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LG 이노텍 충분히 이번 3분기에도 또 전망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는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들에서 이번 3분기 때 전년 동기대비에서 35% 정도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또 영업이익은 거의 100% 넘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연성 PCB 관련한 이야기인데 플렉시블 OLED가 지금 아직 이제 막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관련을 해서 터지게 되면은 LG 이노텍이나 뭐 관련한 디스플레이 종목들이 또 추가적으로 분명히 관심을 받을 거고 이전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애플 판매 관련해가지고 좀 악재들이 많이 꼈었고 조정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3분기, 4분기 하반기 들어서 좀 많이 해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 같은 경우는 신제품 3개의 모델을 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3D 세징 모듈이 지금 3개 모델 전부 채택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또 싱글 카메라 모듈에서도 전반적으로 다 납품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어떤 모델 3개의 품종이 어떤 것들이 팔려도 LG 이노텍은 분명히 수요를 볼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 충분히 3분기 때 전망이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이 주가 같은 경우에도 보도 13만 6천 원대의 지금 저가인 것을 좀 바닥을 약간 확인을 하고 전반적으로 올라오면서 오늘 좀 60일 선을 막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약간의 조정을 겪게 되면 추가적으로 15만 원은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도 말씀을 드릴게요 렙지노믹스 네 렙지노믹스 어떤 종목입니다 네 LG 이노텍보다는 렙지노믹스를 더 밀고 있고 오늘 동아이스티를 대체하게 될 종목 제가 미리 공문을 하시네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렙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염기설 분석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전자 관련한 분석 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에요 지금 자체적으로 개발한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NGS라는 플랫폼을 지금 개발을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산전기형화 검사 서비스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유전자 분석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DNA를 예전에는 그냥 채출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기법이었는데 지금 이 DNA를 수많은 조각으로 나눠가지고 동시적으로 또 해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 성공률이 좀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에는 이러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렙지노믹스가 지금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암조직 샘플 분석하는 부분에서도 충분히 지금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작용이 크잖아요 부작용이 굉장히 큰데 지금 이 렙지노믹스가 만들고 있는 센서 스캔 같은 경우에는 정량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채택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요 유전자 분석을 통해가지고 그런 것도 할 수 있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요가 좀 꾸준히 더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조국자랑은 얼마나 되셔야 되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에 제가 산전사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부인과 지금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전에는 이 관련한 서비스가 작년 1분기까지만 해도 두 곳 정도가 병원에서 지금 수주를 되고 있었는데 지금 고객사가 한 9곳 정도로 최근 들어서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산부인과는 유명한 병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마땡땡이라고 거기서 이거 본 것 같아요 마땡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래처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랩지노믹스 일단 기업적인 설명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랩지노믹스가 좀 안 갔어요 좀 안 갔기 때문에 많이 안 갔죠 최근에 중소형 제약바이오 다 급등했는데 유일하게 좀 안 갔어요 안 가는데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심지어 이 회사가 그거 있어요 삼성바이오투자 수혜주라는 얘기도 있어요 삼성 유전체험구소라고 더 잘하고 있겠네 제가 왜냐하면 이 종목을 노리고 있거든요 저는 찬성은 하는데 제 종목이 좀 더 좋다는 거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이따 얘기 다 끝나셨나요? 랩지노믹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랩지노믹스까지 얘기 끝났고요 제 종목 한번 보셔야 되겠죠? 제 종목? 아 지금 어마어마한 종목 가지고 나왔어요 그 어마어마한 종목 빼주시면 안 되는가? 어떻게 매주 어마어마한 종목이 나오죠? 아니 어마어마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티딩카드로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그동안 소개를 못 드렸던 이유가 제가 저희 톱방에서 가지고 있던 종목이에요 아 네 그러면은 여기서 추천을 하게 되면 이해상추격 혹시 걸릴까 봐 아 그럼요 제가 그것 때문에 좀 윤리적이잖아요 되게 제가 윤리적이기 때문에 윤리적이기 때문에 톱방에서 찬실현하고 여기 가져오신 건가요? 어 억지로 찬실현했어요 왜냐면 종목이 워낙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저희가 굳이 뭐 수정료 안 하려고 찬실현했는데 일단 엔지캠 설명가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엔지캠 설명가 아 요즘 핫한데 제가 이 엔지캠을 한지 세 달 전부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물론 세 달 전부터 샀으면 좀 결과는 그게 좋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 이제 진입 타이밍은 그래도 지금 비슷하게 좀 잡았다 제가 원래는 8월 2일날부터 이걸 계속 밀어붙였는데 엔지캠 설명가가가 어떤 회사였느냐 지금 녹십자셀에서 미국 FDA 희귀의약품 지정해가지고 그때 한번 상할 거 같잖아요 한번 얘가 원조예요 얘가 먼저 받았어요 엔지캠 설명가가가 우리가 자세히 팩트를 아셔야 됩니다 이 엔지캠 설명가가가 호중구 감소증 그러니까 백혈구 감소증 치료제를 현재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암젠 글로벌 큰 제약사 암젠이 있죠 암젠이 이제 이거 원래 치료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보다 가격도 싸고 성능도 좋아요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금 FDA에서 임상 이상 진행 중이고요 임상 이상 결과가 올해 말에 나올 겁니다 급성 반사성 중근 치료제에서도 역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급성 반사성 치료제 원자력 피폭되면 치료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원자력 피폭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평소에 무슨 원자력 피폭대는 일이 있냐 라고 하는데 항암치료가 항암치료 하게 되면 이게 원자력에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치료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이미 미국 심속 심사 대상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대상이고요 희귀약품이 이미 지정된 종목입니다 녹수자셀은 그 뒤에 지정된 거예요 녹수자셀 다음에 그래서 녹수자셀에 열광하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금 차트가 정말 우상형 쭉 하고 있는데 제가 너무 급등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뭐 시작이나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보기는 근데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못 잡는다 물론 매수가를 좀 조정해서 잡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살짝 눌리면 한 12만원 정도에 들어가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 다섯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요 다섯 종목을 많이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한 종목 가지고 나왔는데 자 일단 우리 적도마스터님 종목을 한번 볼게요 우리 리나스타님 적도마스터님 종목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애는 괜찮다 이 종목은 뭐 넣으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메디톡스보다는 아무래도 RFHIC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가지고 오셨는데 좀 계략 타락을 하면서 좀 주가가 지금 조금 어느 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내려왔다가 너무 내려온 부분을 낙폭을 채워주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기술적 반등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올라와서 한 70만 원대 위로 올라와야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놀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좀 올라가면 좀 해보자 네 그런 얘기죠 그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RFHIC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종목 괜찮게 사실 보고 있던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도 봐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최고점을 그렇죠? 6월 4일 때 최고점을 또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만약에 제 종목을 못 넣는다면 지금 두 자리가 있죠? 두 자리가 있어요 두 자리가 있으면은 제 종목과 이 종목을 넣으면 좋지 않을까 제 종목은 생각도 안 하고 계시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RFHIC를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적토마스터님은 전체적으로 종목 본인 종목들은 어차피 넣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고 남의 종목들에서 혹시 뭐 이렇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적토마스터님이 두 종목 두 자리를 다 욕심내는 게 아 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CJ는 뺄 수가 없잖아요 CJ는 곧 쇼 땡땡머니 하는데 그럼 또 가는데 또 그렇죠? 쇼 땡땡머니가 좀 파급이 있으니까 아 쇼미더머니를 왜 얘기를 못하지? 그냥 얘기해봤어요 더 궁금해하게 순간 쇼박스인가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는데 쇼미더머니가 다음주에 한다고 해요 네 쇼미더머니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만은 일단은 CJ&M이 일단은 좀 느낀 좀 그러니까 뭐 어떤 종목이 좀 괜찮을까요? 아 저는 일단 NG캠 생명과학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도대체? 이거 저도 10만원에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를 8만원대부터 들고 있었다가 아 10만원에 한번 저항이 걸릴 줄 알고 정확히 제가 아 네 이거 정말 이 날이 언제죠? 8월 24일날 금요일날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돌파하고 한 16%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눌림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만약에 눌려준다라고 하면은 또 올라갔다? 네 단기간에 물론 이제 수급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 몰래 내일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일단 포트폴리오에는 아 포트폴리오에는 일단 10만원대에 초반대에 내려와야 내려와야 편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저도 되게 사실 저도 그건 인정해요 너무 근데 RFHRC랑 엔지캠 생명력이 차트는 비슷한데 2억은 훨씬 RFHRC가 이렇게 적거든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이게 인정이 좀 많다는 건 인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대에 내려오면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아 설득이 되네요 갑자기 네 알겠습니다 아 제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설득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우리 제가 그럼 저는 저는 이 종목들 중에 어떤 걸 좀 보냐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톡스가 더 좋거든요 아 그럼요 근데 맞아 보셨나요? RFHRC를 저는 원해요 아 네 왜냐 메디톡스는 만약에 이번에 또 편집했는데 또 결과가 안 좋잖아요 아 우리 족동안스탄이 트라우마 걸릴까봐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까 주식은 주식은 항상 유연하게 하는거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제 걱정은 안 가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RFHRC가 아 저는 이제 솔직히 고평가해요 너무 고평가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한번 끼를 보여줄 타이밍에 차트지 않나 아 차트다 이런 종목 한번 차트 분명히 배팅해보면 하다 아 이거 2분기에 실장성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그거 해도 고평가하더라구요 아 예 그건 엄청 고평가긴 한데 저는 밸류에이션을 사랑하고 밸류에이션이 제 매매의 기본 마인드입니다만은 어 이거 보면서 한번 원칙을 깨고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렌즈킴은 밸류에이션 평가가 안되는거 아시죠 안되죠 그건 밸류는 평가 안하는데 그 평가가 아니라 이건 저는 평가 안합니다 밸류가 평가 안되는거 아시죠 원칙이 가끔 제일 뻔할 때 무너뜨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리나스타님은 이제 RFHRC를 얘기하셨고 저도 RFHRC를 얘기했는데 우리 RFHRC 투표 한번 해볼까요 한번 RFHRC 어 이거 참고 이거면 편입이구요 이거면 편입 안하는거에요 자 한번 해볼게요 RFHRC 하나 둘 셋 아 세명다 네 메리톡스도 한번 해볼까요 굳이 아 그럼요 네 메리톡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트라우마 걸리실까봐 아니 괜찮습니다 전 메리톡스도 나왔는데 네 메리톡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리톡스를 넣으면 제약바유를 하나 또 못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포트에 좀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우리 리나스타님의 이 렙지노믹스와 엘지노템 우리 조통하스타님 뭐 이렇게 특별히 뭐 논란이 좀 있잖아 한 동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둘 다 마음에 안듭니다 아 그래요? 둘 다 마음에 안되나요? 둘 다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은 렙지노믹스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많이 뛰지 않아가지고 굳이 제약바이오 쪽을 하나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통하시트 뺐으니까 무조건 네 위쪽에 있는 엘지캠 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렙지노믹스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사실 엘지캠은 우리 조통하스타님 다 나오는 실첩 반등이라고 했잖아요 엘지노믹스도 똑같은 것 같아서 엘지캠도 똑같지 않나요? 엘지캠이 그렇게 따지면 다들 매로남불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렙지노믹스 한번 투표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는 투표 한번 해볼게요 자 렙지노믹스를 편입할까 어떻게 할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렙지노믹스 편입에 동의하시면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렙지노믹스로 가겠습니다 네 안 갔는데 한번 가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우리 이렇게 해서 종목을 편입이 확정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외된 종목하고 편입된 종목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자막 보시면은 진입 종목은 오늘 RFHRC 렙지노믹스 이렇게 두 종목이 들어갔고요 빠진 종목은 휠라코리아 수익실현했고 동아이스트 역시 수익실현했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네 마이크는 우리 민재인권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폴리오 화면 보시고요 민재인권님께 마이크 다시 한번 넘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됐고요 우리 적토마스와 리나스타일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필라코리아처럼 서진 시스템만큼 활활 날아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세 번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담부터 종목 분석까지 두 시간 동안 심없이 달려왔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퀴즈 정답지어도 궁금하실텐데요 화면으로 퀴즈 정답부터 맞춰볼게요 자 오늘의 퀴즈였죠 정답은요 3번 종가였습니다 제가 아주 쉽게 힌트를 드렸는데요 다섯 분 추첨을 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뒷번호로 공개할게요 3453님 0337님 0259님 0260님 그리고 9190님까지요 다섯 분 당첨이 되셨습니다 내일 톡싹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은 스타분들의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연구에 드린다고 하니까요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무료로 많은 정보들 얻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톡스타 여기서 이제 마치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도 별톡방 그리고 스타분들의 개인톡방 이용하신다면 궁금증 계속해서 해결해 가실 수 있습니다 스타분들의 개인톡방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요 그리고 별톡방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보에서 함께 했던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요 어떤 종목이든지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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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다.